매장 온라인 프로모션 원스톱 온라인 강좌 참여를 환영합니다. 이 사이트는 국내 매장 지원 전용 웹사이트입니다. 강력한 온라인 존재감을 구축하는 과정 다양한 소셜 플랫폼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 다음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 지침을 따르십시오. 원활한 학습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강좌 콘텐츠 요약 구글 위치 표시 한 페이지 웹사이트 구축을 위해 구글 랜드마크를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그리고 다른 관리자에 합류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기본 개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구글의 작동 방식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세요. 나인 핫스팟 나인 핫스팟의 적용 프로세스와 기본 개념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리고 다른 관리자들과 효과적으로 합류하는 방법 플랫폼에서 더욱 쉽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공개 채널 콘텐츠 노출을 늘리기 위해 텔레그램에 게시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나인 공식 계정으로 더 많은 관심 끌기 환영 메시지를 포함한 나인 공식 계정 운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공개 게시된 프로젝트 게시물에 대한 자동 응답 메시지 등 텔레그램 기능 사용 방법 더욱 인터랙티브한 브랜드 이미지 만들기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구축 및 관리의 기본 개념을 익히세요. 콘텐츠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지를 비디오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새로운 기사 자동 기술에 대한 블로그 구독 피드버너의 기본 개념과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피드버너는 중단되었으며 대체 도구 테스트를 보류 중입니다. 페이지 맥임에 구독 기능을 배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구글 블로그 구글 블로거 구글 블로그 사용에 대한 기본 개념 및 게시물 설정을 알아보세요. 독특한 온라인 이미지 만들기 IG 인스타그램 IG PC 버전 안드로이드 모바일 버전 아이폰 IOS 시스템에서 정사각형 이미지 처리 그리고 IG 게시물의 페이스북 펜페이지에 초점을 이해합니다. 페이스북 펜페이지 심층 홍보의 주력 브랜드 인지도, 학생 조건 및 지침 개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기본적인 컴퓨터 조작 능력을 보유하신 분 안정적인 네트워크 연결 장비 보유 컴퓨터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등 적절한 장비를 보유하세요. 컴퓨터 관련 정보를 미리 준비하라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하고 토론에 참여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및 소셜미디어의 최신 이벤트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귀하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온라인 프로모션의 멋진 세계를 탐험해보세요. 그리고 성공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돕습니다.